부상 선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상 선수들이 언제 복지하느냐. 오늘의 선수, 저희는 안치홍 선수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결정적인 점수를 안치홍 선수가 만들어줬죠. 이 점수가 결정적이었어요. 이게 번트 실패 이후에 나온 격시타거든요. 1, 2루 상황에서 번트 실패를 2루 주자가 3루에서 태그아웃 당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달아나지 못했으면 오늘 좀 기아가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기아가 승리하는데 발판이 되는 점수를 만들어준 선수 바로 오늘의 선수 안치홍 선수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치홍 선수도 국가대표라 WBC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뭐 충분히 자격이 있는 선수죠? 자격이 충분히 있고요. 글쎄 안치홍 선수는 생각이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선수 안치홍 선수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준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멋진 적시타를 보여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안치홍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부진하다가 최근에 타격감이 살아난 모습인데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시즌 초반보다 중간에 안좋았을 때는 제가 히팅 포인트를 많이 왔다갔다 해서 제가 저만의 히팅 포인트를 찾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시합 때 하다보니까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훈련한 부분은 있었나요? 특별하게 훈련하기보다는 제가 약간 뒤에서 맞는 경향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고치려고 이제 배트닝 때부터 앞에서 치는 것을 계속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시합 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오늘 첫 5월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 좀 삭발을 했었거든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 힘을 얻는 부분이 있었나요? 물론 뭐 저희가 삭발을 한다고 해서 힘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전체적으로 삭발을 함으로써 이제 더 시합에 집중하자는 의미였고 그게 또 그 삭발한 게임 때부터 잘 돼가지고 또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네, 양치웅 선수의 말처럼 정말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상대하게 까다로운 투수가 있나요? 특별하게 까다로운 투수는 딱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걸로 다 말해야 되나요? 특별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하면 이제 그 투수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놓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남은 경기 참 기아살거즈에게 중요하거든요. 안치웅 선수 개인적으로 좀 욕심나는 부분이나 목표가 있나요? 일단 제가 초반에 많이 페이스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찾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또 오늘 또 5화를 넘어선 만큼 팀이 5화를 넘어선 만큼 또 순위도 앞으로 계속 올려가지고 가을에 이제 또 멋진 야구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치웅 선수의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치웅 선수의 사인은요. KBSN 아나운서 블로그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치웅 선수의 사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준 안치웅 선수에게 오늘의 선수 팔찌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웅 선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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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